통상 가을이 되면 사라졌던 녹조가 낙동강 물금 메리 인근에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데다 낙동강 하류 특성상 오염물이 쉽게 쌓이기 때문인데, 조류경보가 6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류의 조류경보 지점 가운데 하나인 김해시 상동면의 물금 메리 지점입니다. 지난 6월 2일 물 1ml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1,000개를 넘기면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뒤 지난달 27일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조류경보가 15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만군 칠북면의 칠서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16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뒤 142일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9개 지점 가운데 조류경보가 발령된 곳은 물금 메리와 칠서 지점 단 2곳입니다. 환경단체는 보를 중심으로 형성되던 녹조가 낙동강 모든 구역으로 확산해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조의 오염 상태가 전 구간에 지금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위험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물금 메리 지점은 녹조 측정을 시작한 2020년 조류경보가 34일. 지난해 130일 동안 내려진 데 이어 올해는 150일이 넘은 겁니다. 칠서 지점도 최근 5년 조류경보 발령일은 한 해 평균 105.2일인데 141 연속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원인은 강수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름철 녹조가 다량 증식했지만 지난달 이후 강수량이 예년의 25% 수준에 머물면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년 대비해서 25% 수준으로 해서 감염이 심각한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녹조가 장기화되어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마지막 조사에서 남조류 세포수가 만 개를 넘긴 만큼 조류경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